어젯밤 10시 26분쯤 대전시 대덕구 더감동의 한 4층짜리 다중주택 2층에서 고양이가 하이라이트를 작동시키며 불이 나 내부 20제곱미터가 타고 주민 6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또 어젯밤 10시 57분쯤 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 미상에 불이 나며 주택 53제곱미터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2,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앞서 어젯밤 10시 47분쯤에는 3,000원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의 한 비닐하우스에 육묘 난방용 화목보일러 쪽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동 1,300여 제곱미터와 수박, 토마토, 육묘 등이 탔습니다.